미드 차이가 많은데 어쩌라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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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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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원래 용 잡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안 되나? 블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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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츠를 노려.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? 네. 네. 되게 좀 애매한데. 아유. 고맙습니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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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을 봤나 끝 아 그리고 마루 그 뭐야 휴대폰 그냥 갤러리 보다가 마루쎄 그 좀 재밌는 영상에 있어가지고 마루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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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석 직캠 누구야 마루쎄 마루쎄 그정도 오른쪽 방풀이네 아아 그 쓴 것 같은데 정화는 안 썼어요 정화 안 여기서 뭐라하지마 앨리스도 당황스러울 거야 본인이 가장 화나는 그런 상황 그냥 밀어 아니 뭘 예측하는 거야 앨리스도 당황스러울 거야 앨리스야 아니 저는 죄송한데 이 해적검 안 맞추면은 표창을 못 맞춥니다 나도 몽둥이 가고 싶지 사람이 상황에 맞는 템토리를 가야 된다고 내가 나를 알아요 할머니스도 당황스러울 거야 아니 왜왜왜 아니 걸쳤잖아요 아..아휴 해놓고 미드만 파네 아니 랭가는 근데 뭘 했다고 지금 공사일이야 나는 긴드가 집중 공략을 했으니까 에? 그렇다치고 랭가는 뭐야? 볼 수 있는데 컷 es 그래 라이크는 줄! 컷! 컷! B급이라니... 아껴두면 못하자 Shia-su- Get the Shia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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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문 못 가게 짐만 다가 엇 템플리에는 정복자 침착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엇! 아... 순간 그 저기 유혹을 참지 못하고 전성기가 끝난 것 같은데 아까 잘나갈 때 건물 좀 사자니까 어? 이이이 아이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이거 할 때 바텀 좀 밀지 그래서 탑에 네 명이 왔는데 거기 가요 가고 있음 가고 있음 피 채워 피 채워 좋잖아 킨드가 하기 딱 좋잖아 이 킨들의 저저 아페리 그니 솔직히 말하자 나 나 못했어요 근데 라이저도 못했잖아 그럼 미드 차이는 아니지 둘 다 못했으니까 응? 솔직히 어디서 차이나서 졌어요? 마오카이 랭과 차이나서 졌지 킨드레드 앨리스 차이나서 졌잖아 진령 까볼까? 아 미안해요 이게 그래도 음... 모랑이 옛날에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모랑 포기하고 그냥 어... 요무의 음... 드락사르 음... 정석템트리 한 번만 해보고 아... 이건 아닌데 이... 왜 이... 레벨링이 안 돼가지고 어? 어? 어... 이거는 어쩔 수 없지 핑핑을 찍어가지고 좀 경각심을 이제는 가야돼 벤드 신고 아아아아 미안해 이야 정말 미안하다 이게 어떻게 안 맞냐 나도 나도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는 좋아 탈론 노공 자르반집 안갔네 이치 몰라 이게 대충 중국어처럼 보일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일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칼론이 바텀간거를 어떻게 막아 내가 음 맞아 미드 차이는 맞아 맞는데 뭐 뭐 그래서 뭐 미드 차이가 맞는데 어쩌라고 그거 외치면 뭐 게임이 이겨지나 응? 어? 아아 왠지 돌아올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뭐 뭐 뭐 뭐야 이거 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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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좋아 그렇지 바론 아이씨 자신감있게 오드 한번 하 하자 탈론 노궁이요 치면 올거잖아 어차피 오케이 어어어 오우 반응 좋았고 아이씨 감전 터뜨리면 어어 날 힘들게 하네 그런거 잘 안당해줘 음? 살론 노궁이요 아 거기서 조냐는 좀 아니지 않나 이제는 왜케 내 잘못이야 아니 왜냐면 푸시계가 있기 때문에 이즈잘못 아니냐 거기서 갑자기 조냐를 써가지고 솔직히 레오나 파이크 바꾸면은 이길거 같긴 한데 뭐야 이거 피우라네 아니 급한 사람이 좀 먹자 기가 밟아 자꾸 기지 막아야되는데 돌베 집가는 판단 너무 좋고 아이씨 강등기인거 같은데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